어디서든 통하는 여행 영어, 제가 정말 쉽게 이해될 수 있게 하나씩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제 설명을 듣고 머릿속에 상황을 떠올린 다음에 입으로 많이 말씀해 보시면 나중에 실전 상황에서도 충분히 쓰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표현뿐만 아니라 문장 구조, 소리까지 함께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초보자분들도 충분히 따라오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은 이곳에 오신 적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어떤 장소에 온 적이 있는지 물어볼 때는요. Have you been here before?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뭐 뭐 해본 적 있어요? 먹어본 적 있어요? 와본 적 있어요? 모두 경험을 물어보는 거죠. 이럴 때는 현재 완료. Have you?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가장 좋은데요. Have you been? 이 been이 비동사, be의 pp 형태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어 본 적 있는지, 와본 적 있는지 물어보는 게 됩니다. 가다 라고 하면 go, 그리고 오다 라고 하면 come을 떠올리기가 쉽지만 여기 가본 적 있어요, 와본 적 있어요 라고 할 때는 비동사의 pp 형태의 been이 가장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Have you been here? 여기 와본 적 있어? 묻는 게 되는 거죠. 전에 라는 의미를 가진 before를 넣어서 Have you been here before? 이렇게 문장이 완성됐어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Have you been here before? 이곳에 오신 적이 있나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두 번째는 물 한 잔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목이 너무 말라서 물 한 잔만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 뭐 비행기에서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어디 갔을 때 서비스로 한 잔 받을 수 있는지. Can I have a glass of water, please? 이렇게 하고 있죠. 물론 구입할 때는 buy나 get을 사용하는 게 조금 더 잘 어울릴 건데요. 그냥 받는다라고 할 때는 have도 괜찮습니다. Can I have? 여행 영어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는 Can I 패턴이 등장했는데요. 동사 have까지 넣어서 제가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가지다 외에도 받다 얻다 정도의 느낌으로도 have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물은 water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액체이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앞에 만들어주는 말을 같이 넣는 경우가 많아요. 물 한 잔 이런 식으로 하면 A glass of water, a glass of water. 글래스의 강세줌에서 A glass of water. 이렇게 멜로디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뒤에 공손함을 더하는 please까지 넣는다면, Can I have a glass of water, please? 이렇게 되는 거죠. Can I have a glass of water, please? 각각 살짝 중간에 텀이 있어도 괜찮으니까 하나는 의미 단위별로 Can I have? 단어 단어 얘기하는 것보다 하나의 덩어리를 엮어서 얘기하는 게 말하는 사람도 편하고 듣는 사람도 훨씬 더 편안하게 느낄 겁니다. 물이 필요할 때 뭐라고 한다고요? Can I have a glass of water, please? 천천히 같이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요. 귀국표도 가지고 있어요. 라고 했습니다. 입국 심사를 할 때 저는 처음 미국 갈 때 신고를 하는데 거기서 제가 준비를 해 갔거든요. 제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귀국표도 있고 호텔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몇 개 준비해서 냈더니만 굉장히 호의적으로 제가 쭉 앞으로 뭐 그런 거 검사 자세하게 받지 않고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래서 I have a return ticket.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Return ticket이라고 하면 귀국표, 돌아오는 표가 되겠죠. 나 거기서 뭐 불법 입국하거나 아니면 쭉 뭐 불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나 바로 돌아올 거다. 그런 거를 좀 나타내 줄 수 있는 표현입니다. I have 주어동사로 먼저 첫 번째를 꾸며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가지고 있어요. 저는 있어요. 라고 해서 I have 무엇을 가지고 있죠? A return ticket. 기국표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어동사만 처음에 잘 얘기해 주시면 나머지는 좀 더 편하게 풀릴 수 있을 거예요. 다 같이 해볼게요. I have a return ticket. 그렇죠. 좀 떨리는 거 물론 찾아오겠지만 좀 더 여유롭게 주어동사 천천히 얘기하자. 라고 하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나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디 뭐 쇼핑을 하거나 뭐 어디 돈을 내야 되는데 현금 네 카드가 조금 내가 쓰기 그렇거나 카드를 안 들고 와서 현금 결제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럴 땐 Can I pay with cash? Can I에다 이번에 pay가 붙었는데요. Pay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카카오페이,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이렇게 돈 내는데 다 사용하는 게 바로 pay인데요. 동사로 돈을 내다, 지불하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Can I pay? 제가 결제할 수 있을까요? 지불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처음에 만들어줬고요. With cash, 어떤 도구를 사용할 때는 with를 많이 사용해요. 뭐뭐로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with credit card 이러면 신용카드로 결제한다는 게 되고요. with cash라고 하면 현금으로 결제한다. with dollar 달러로 결제한다. 뭐 이렇게 내가 결제하고 싶은 대상만 뒤에 바꿔주시면 됩니다.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나요는 Can I pay with cash? Can I pay with cash? 뒤에만 바꿔서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활용해 주시면 돼요. 이 문장 그대로 쓰는 경우도 있지만 모든 상황이 이렇게만 흘러갈 수는 없겠죠. 상황에 따라서 내가 단어 하나만 바꿔서 써주시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전체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애매하게 기억하는데 갑자기 바꾸면 또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Can I pay with cash? 이거를 여러 번 따라하면서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바꾸고 바꾸고 이렇게 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Early check-in이 가능한가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아침에 딱 도착했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아 그냥 카페에 가서 시간 때울까 하다가 혹시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Is early check-in possible? 네 물론 Can I get a early check-in?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이번에는 possible, 가능한 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Is early check-in possible? Early check-in 가능해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좀 조심스럽게 얘기하면 괜찮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보통 비동사를 사용해서 Early check-in is possible. Early check-in은 가능합니다. 이렇게 문장이 만들어지는데요. 질문을 하고 싶다. 그러면 주어동사 바꿔주시면 돼요. I am a boy. You are a girl. Are you? 우리 이런 식으로 우리 비동사를 사용해서 질문하죠. Are you a student? Are you angry?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알려줄 때는 이게 많이 여러 가지가 겹치다 보면 헷갈리기 때문에 피곤한, 배고픈 이런 감정이나 상태를 얘기할 때는 바로 are you로 일단 시작해라. 그거를 습관으로 만들어라.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Early check-in을 주어로 두고 있기 때문에 얘가 막 어떤 동작을 취하는 건 아니잖아요. 먹거나 마시거나 달려가거나 이런 게 아니라 가능한 상태다. 라고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비동사 그리고 순서 바꿔서 Is early check-in possible?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헷갈리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연습하고 다시 만들어보고 틀렸다 헷갈렸다 어 뭐 그럴 수도 있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얘기해보자. 이런 식으로 많이 만나보시는 게 중요해요. 너무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다들 똑같아요. 헷갈리면서 헷갈리면서 점점점 명확하게 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여섯 번째는 채식 메뉴는 있나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식당에 가거나 비행기 기내식 받을 때도 마찬가지죠. 고기를 못 드시는 분들이라면 혹시나 싶어서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Do you have a vegetarian option? 그렇죠. 이번에는 do you have를 사용해 볼 건데요. 이거는 어떤 식당에 가거나 가게에 갔을 때 많이 사용하는 패턴입니다. 뭐뭐가 있나요? 가지고 있나요? 보다는 있나요? 정도로 하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게 확실하다. 그러면 이거 주세요. 얼마예요.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겠지만 잘 모르는 경우에는 먼저 한번 물어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vegetarian option. 채식자를 위한 옵션이니까 채식 메뉴 정도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혹시 채식을 하는데 이거 좀 있을까요? 뭐 이 정도의 의미로 Do you have a vegetarian option? 한 번 더요. Do you have a vegetarian option? 저도 영어 공부 처음 할 때 해외여행 미국으로 간 적이 있는데요. 조금 공부하고 갔는데 긴장하니까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Do you have를 많이 연습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친지 분들이나 친구한테 부탁받은 물건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사진으로 준비해 간 다음에 Excuse me, do you have this? 이러면서 손으로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뒤에 명확하게 완벽하게 100% 기억하지 못해도 앞부분 플러스 손짓 발짓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꽤 많으니까 Do you have? 적어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보다 이렇게 앞부분을 명확하게 해주면 훨씬 더 좋습니다. 다시 해볼까요? Do you have a vegetarian option? 좋습니다. 일곱 번째는 입장료는 얼마인가요? 라고 하고 있죠. 영어를 해볼게요. How much is the entrance fee? How much is it? 이거 많이들 우리 얘기하죠. 그거 얼마예요? 어떤 대상이 정해진 경우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나는 그거 얼마예요? 이거 얼마예요? 가 아니라 입장료는 얼마예요? 라고 하면 이 자리에 the entrance fee 입장 비용이라는 것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물론 마찬가지 옷가게 가셔서도 How much is this shirt? 이 셔츠는 얼마인가요? 이런 식으로 그 이름을 한다면 더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 있겠죠. 입장료 얼마인가요? 다시 해볼게요. How much is the entrance fee? 이런 식으로 내가 아는 것들 넣어주시면 돼요. 여덟 번째는 오른쪽에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죠. 그거 어디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방향을 얘기해 줄 때는요. as on your right as on your right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사실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외워주신 다음에 right, left 이것만 일단 외워주시면 됩니다. 오른쪽은 뭐라고요? as on your right 왼쪽은요? as on your left 나중에 청기백기 하듯이 물어보셔도 괜찮아요. 왼쪽 as on your left 오른쪽 as on your right 이런 식으로 말이죠. 짧은 문장들 이런 것들이 한 번에 얘기할 수 있도록 연습하고 입에 붙으면 자신감이 더 생길 수 있을 겁니다. 자신감 생기면 영어는 끝난 거예요. 이게 처음에 아자! 이런다고 막 생기는 건 아니고요. 많이 얘기해서 as on your right 이런 것들이 한 번 얘기하면 그게 훅 충전되거든요. 꼭 소리 내서 따라해보세요. 그리고 위기 상황 때 아우 배가 아픈데요 배가 아파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거는 My stomach hurts 이렇게 합니다. 뭐 끝에 A, C, H로 붙어서 stomach shake 이런 식으로 복통 같은 걸 얘기할 수 있지만 그냥 주어를 My stomach 배로 잡아 보는 겁니다. 이게 다치고 아프다. Hurts 이렇게 됩니다. My stomach hurts 한 번 돼요. My stomach hurts 이거 바로 얘기한 다음에 그냥 얘기해 주시면 끝난 거죠. 이거 외에도 I have를 사용해서 또 아픈 곳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가 복잡하면 일단 I have a cold 감기에 걸렸습니다. 외워주시면 괜찮아요. 그리고 나중에 단어 같은 것들 하나씩 배우다 보면 I have a headache I have a fever 머리가 아프고 열이 있고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나중에 하나씩 천천히 나오니까 지금 너무 완벽하게 모든 걸 하려는 것보다 눈앞에 있는 문장을 확실하게 처리하자. 이게 쌓이면 정말 무서워질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는 어디에서 환전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고요. 환전 돈이 없는 경우는 바꿔야겠죠. Where can I exchange money? 여기서는 또 Where can I? 라는 패턴이 사용되는데 Can I? 는 조금 익숙하지 않나요? 몇 번 봤다고 또 익숙할 수 있는데요. 여기다가 Where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가 아니라 제가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거기다가 우리 환전하다 돈을 바꾸다 라는 의미를 가진 exchange money 이것만 더 해주시면 완성이에요. 네 너무 이게 복잡하게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패턴 괜찮은 거 하나 내가 여러 번 얘기해서 알고 있으면 거기다가 동서로 된 거 붙이면 끝이거든요. 어디서 할 수 있죠? Where can I? 아 뭐를 할 수 있냐면 환전하는 거 말이죠. exchange money 자 두 개 붙여 볼게요. Where can I? exchange money 그렇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어디서든 통하는 여행 영어 이번에는 해외 영어에서 사용할 수 있는 10개의 기초 표현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연습하면서 영어 실력도 업그레이드 될 거고요. 배웠던 문장을 토대로 나중에 해외에 가셔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쉽고 재미있게 할 수 있게 제가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저를 믿고 15분 열심히 한번 공부해보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어떤 일로 이곳에 오셨나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외국에 나갔는데 아는 얼굴을 본 겁니다. 너무 반갑죠? 어쩐 일이야 여기는 What brings you here? 네, why를 떠올리신 분들도 있을 건데요. 이게 더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자세히 보면 What 무엇이 brings 데려온 거죠? You 당신을 here 여기로 무엇이 당신을 여기로 데려왔어요. 네, 이러니까 조금 어색할 수 있는데요. 어떤 일로 오셨어요? 어쩐 일이세요?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저도 길거리를 가다가 정말 예상치 못한 것에서 친구를 봤을 때 어? 여기 어쩐 일이냐? 이렇게 묻거든요. 그게 바로 What brings you here? 네, 갑자기 우리가 태국 여행 갔는데 네, 알고 지내는 사람이 어? 재원씨! 라고 한 겁니다. 오! What brings you here? 다 같이 해볼까요? What brings you here? 그렇죠? 두 번째는 여분의 담요를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비행기 탔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하나를 좀 부족한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볼 수 있겠죠. Can I have an extra blanket? 물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네, 저는 좀 소심해서 예전에는 많이 안 물어봤는데 요즘은 눈 딱 감고 물어봅니다. 네, 그리고 아, 계속 주세요. 막 아유 규정이고 뭐고 가져와요. 이런 거는 진상이지만 어? 혹시 그럴 수 있어요? 아,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이렇게 물러나면 되니까 Can I have를 사용해서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도록 할게요. 네, 물론 Can I get이라고 해주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Can I get? Can I have? 둘 다 뭔가를 받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어요. 주세요 라고 하는 것보다 받을 수 있나요가 훨씬 더 돌려 말하기 때문에 공손한 느낌이 됩니다. An extra blanket 그냥 blanket 담요가 아니라 여분의 우리 막 extra라고 얘기하죠? 여분의 담요는 extra blanket 이렇게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분의 담요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말은 Can I have an extra blanket?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다 같이 해볼게요. Can I have an extra blanket? 한 번 더요. Can I have an extra blanket? 좋습니다. 세 번째는 친구들이랑 여행하고 있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뭐하고 계신 거예요? 라고 하면 지금 저는 친구들이랑 여행 중입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진행형을 사용해서 한 번 말해보도록 할게요. I'm traveling with my friends. 이렇게 했죠? travel 하면 여행아 다인데요. 제가 지금 여행 중이에요. 진행 중인 일은 B 플러스 인지 진행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I'm traveling I'm eating I'm studying I'm working 이런 식으로 지금 뭔가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때는 주어가 I일 때는 일단 I am 빠르게 I'm I'm 이렇게 해주신 상태에서 ing로 내보내는 거예요. traveling working eating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게 습관화되면 편한데 그 전까지는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행 중입니다. I'm traveling 또 나중에 헷갈릴 건데 그때 또 다른 제가 또 진행형 문장 여러 개 가지고 올 거거든요. 그때 한번 더 하고 더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딱 괜찮아질 겁니다. 그때까지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일단 반복 연습 이것만 해주시면 돼요. 소리 내서 따라 해주시는 거 중요하죠. 그리고 그냥 여행 중이 아니라 when my friends 친구들과 함께 여행 중이다. 친구들이랑 여행하고 있어요. 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따로 떨어뜨리지 말고 with my friends 이걸 한 번에 가져가 보세요. with my friends 나중에 with my family with my husband 이런 식으로 단어만 바꿔서 누구랑 함께하는지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다 같이 해볼게요. I'm traveling with my friends 남자 형제랑 여행하고 있다면 I'm traveling with my brother 여자 형제랑 여행하고 있다면 I'm traveling with my sister 이렇게 대상 바꾸어 가면서 많이 연습해 보세요. 그리고 네 번째는 마지막 기차는 언제인가요? 라고 묻고 있고요. 영어로 하면 When is the last train? 언제인가요? 일단 언제라는 말이 딱 물어본다면 바로 when 부터 꺼내 주시면 됩니다. when 언제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몇 시에 라고 들어간다면 what time when what time 둘 중에 편한 것을 쓰시면 되는데요. 조금 느낌은 다르니까 그거 생각하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when is the 뭐 뭐는 언제인가요? last train 마지막 기차가 되겠죠. 어디 놀러 갔다가 오는 경우는 그거 놓치면 우리가 우리가 원하는 장소로 돌아올 수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 기차 미리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last train 여기다 뭐 대중교통을 바꿔서 last subway last bus 이런 식으로 last에다가 딴 것만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서는 마지막 기차를 묶고 있으니까 when is the last train 한 번 더 해볼까요? when is the last train 그렇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체크인 전에 짐을 보관할 수 있나요? 저는 호텔을 갈 때마다 이 질문 꼭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영어로 하면 can I store my luggage before check-in? 이렇게 됩니다. can I store 이게 뭔가 저장하다는 느낌이 있는데요. 이거 호텔에 가셨을 때 짐을 잠깐 호텔 측에서 보관하는 거 있잖아요. 그럴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많이 사용하는데 store도 사용하고 또 남겨두고 가다라는 의미를 가진 leave 이것도 사용해요. 둘 중에 편한 거 써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store를 해볼게요. 보통 이런 짐 같은 건데 여행용 짐 캐리어 같은 것도 luggage라고 하거든요. 물론 간단하게 메고 다니는 건 bag이라고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번에는 큰 여행용 짐 luggage라고 해볼게요. can I store my luggage 제 짐을 좀 보관할 수 있을까요? before check-in 체크인 전에 말이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can I store my luggage 여기까지가 하나의 의미 단위니까 한 번에 쭉 얘기해주시고요. 안 되면 반복 can I store my luggage can I store my luggage 한 번 반복해보면 몇 번 한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세 번 열 번 스무 번 하다보면 익숙해집니다. 그러면 두 번째죠. before check-in 체크인 하긴 전에 before check-in 이렇게 하고 나중에 붙여보세요. can I store my luggage before check-in 제가 초보자분들하고도 많이 수업해봤는데요. 아 문장이 안 외워져요 절대 안 돼요 라고 해도 이렇게 나눠서 같이 반복해보면 바로 됩니다. 이게 혼자서 따라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한 두 번 해보고 아우 안 되는데요 라고 하는데 횟수를 조금만 늘려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렇게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까먹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까먹고 다시 한 번 연습하고 까먹고 다시 연습하고 이거의 반복이죠. 새로운 문장들도 물론 해갈 건데요. 나중에 또 can I를 사용한 문장들을 배울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 계속 겹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 또 자연스럽게 복습이 돼서 잘할 수 있겠죠. 매일매일 눈앞에 있는 문장들을 내가 확실하게 처리한다. 이것만 생각해 주셔도 훨씬 더 발전이 클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것은 제가 주문한 것이 아니에요. 라고 하고 있죠. 내가 주문해서 받았는데 엉뚱한 물건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는 꼭 말해야겠죠. This is not what I ordered. 이것은 아닙니다. 일단 이게 제일 먼저 얘기해야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주어동사부터 여기서는 사람이 아니라 이것은 뭐뭐입니다. 라는 의미를 가진 this is 가까이 있는 걸 가리키면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부정 이것은 아닙니다. 라고 하고 있으니까 this is not this is not 뭐가 아니죠. what I ordered 여기서 what을 문장 중간에 쓰고요. 그리고 주어동사 바꾸지 않고 그냥 what 주어동사 이 형태로 사용하면 뭐뭐한 것이란 의미가 됩니다. 내가 주문했던 것 이러면 what I ordered 빠르게 하면 what I ordered 이렇게 완성되는 거죠. 이것은 내가 주문한 게 아니에요. this is not what I ordered 한 번 들어볼게요. this is not what I ordered 이렇게 완성됩니다. 나눠서 연습한 다음에 조금 익숙하면 진짜 내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포장 뜯고 열어보니까 이거 아닌데 excuse me this is not what I ordered 이렇게 짧은 대화문이지만 혼자서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투어를 예약하고 싶어요 라고 하고 있죠. 내가 투어를 예약하고 싶다. 하나씩 의미 단위별로 예약하고 싶어요 투어를 혹은 뭐뭐 하고 싶어요 투어를 예약하다. 이렇게 보셔도 괜찮아요. I'd like to book a tour please 이렇게 씁니다. 일단 I'd like to 까지 한 번에 나오시면 좋은데요. 뭐뭐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공손하고 격식 있는 표현입니다. 여행 가시면 이제 처음 본 사람들 있기 때문에 공손하게 쓰는 게 가장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I want to 보다 제가 좀 더 추천해 드리고 있는 표현입니다. 물론 친한 친구 사이라면 I want to 라고 하면 되겠지만 우리가 판매하시는 분 예약을 도와주시는 분들에게 어 하고 싶어요. 이것보다는 I'd like to 뭐뭐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조금 더 괜찮겠죠. 그리고 투어를 예약하다 라고 했는데요. 이 book 책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동사로 예약하다 라는 의미도 있으니까 book a tour 하면 책 투어가 아니라 투어를 예약하다. 한 단어가 보통 여러가지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들은 공책에 쓰기보다는 이렇게 문장을 통해서 접해 주시고 한번 얘기해 주시고 많이 접하다 보면 그 활용 범위가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는 공손함을 나타내는 please를 끝에 붙여서 아주 공손하게 얘기하고 있죠. 투어를 예약하고 싶어요. I'd like to book a tour please 한 번 더 해볼게요. I'd like to book a tour please 그렇죠. 뭔가를 하고 싶을 때 I'd like to 예약하다 book 이 의미를 다시 한번 머릿속에 넣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덟 번째는 공항까지 얼마나 먼가요 얼마나 뭐뭐한가요 라는 의미를 가진 표현들이 있거든요. how long 얼마나 오래 걸려요 how often 얼마나 자주 그러나요 이거 빈도수를 물어보는 건데요 이번에는 how far is it to the airport far 멀리 떨어져 있는 이 far을 사용해서 얼마나 먼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how far is it 그거 얼마나 멀어요 how much is it 그거 얼마에요 익숙한 표현들에서 단어만 살짝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냥 how far is it 로 끝나도 되지만 아직 어딘지 모를 때는 어디로 가는 방향성을 나타내는 툴을 사용해서 to the airport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공항까지 공항에 쭉 가는데 얼마나 먼가요 이렇게 하고 있죠. how far is it to the airport 물론 사전에 공항에 너무 가고 싶은데요 이런 식으로 미리 얘기가 됐다면 how far is it 이렇게만 얘기해 주셔도 괜찮아요. 반복하지 않고 해주시면 좋겠지만 그런 게 전혀 잘 모른다 혹은 확실하게 한 번 더 얘기하고 싶다는 경우는 to the 를 붙여서 how far is it to the airport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더 명확하게 될 겁니다. 공항에 가고 싶은데 얼마나 먼지 알고 싶다. 영어로 어떻게 할 수 있죠? how far is it to the airport 좋아요. 자 그리고 아홉 번째는 경찰에 연락해 주시겠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도둑맞았거나 아니면 범죄 같은데 연료가 된 겁니다. 혼자 처리하기 버거운 경우는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죠. 경찰에 좀 연락해 주시겠어요? Can you call the police? Call the police. 콜이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어떤 경찰 같은 걸 연락하다 부르다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냥 전화하다 도 있고 소리쳐 부르다 도 있고 뒤에 나오는 거에 따라서 택시를 부르거나 경찰에 연락해서 경찰을 부르는 거나 모두 되겠죠? call the police. 그 앞에 Can you 뭐 해줄 수 있나요? 라고 하고 있고 좀 더 공손하게 얘기하고 싶다. Could you 혹시 가능하시면 뭐 해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하기도 하고 I was wondering if you could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복잡하게 들어갈 수 있는데 초보자 모델라면 가장 기본이 Can you 후주 정도 일단 연습해 주시면 좋습니다. 가장 기본이자 편하게 얘기한 느낌 Can you 네 긴급하잖아요 어 경찰에 연락해 주시겠어요? 뭐 이런 느낌으로 Can you call the police? Can you call the police?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다 같이 해볼게요 경찰에 연락해 주시겠어요? Can you call the police?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는요 저는 땅콩에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알러지 있으신 분들은 꼭 식당에 가셔서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뭐 딱 봤을 때 샐러드를 시켰는데 땅콩 가루를 막 뿌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게 걱정되면 I'm allergic to peanuts I'm allergic to 저는 뭐뭐에 알러지가 있습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여기까지는 한 번에 나올 수 있게 I'm allergic to 알레르기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라디오 라디오 에이 그거 그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원어민들은 이 말에 멜로디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굉장히 어색하게 들리고 혹은 진짜 못 알아들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라디오가 아니라 라디오 알레르기가 아니라 알레르기 소리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대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I'm allergic to peanuts 땅콩 알레르기가 있어요. 이렇게 완성되는 거죠. 나중에 뒤에 피너츠 에만 바꿔주시면 돼요. 내가 알레르기 있는 거 그거 대상을 소리가 좀 궁금하시면 네이버 사전에 뭐 예를 들어서 해산물 하면 쭉 나오거든요. seafood 그러면 그거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땅콩 알레르기로 먼저 연습해 볼까요? I'm allergic to peanuts 한 번 더요. I'm allergic to peanuts 좋습니다. 마지막 퀴즈는 저는 땅콩에 알레르기가 있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나는 뭐뭐 에 알레르기가 있어요. 땅콩 이렇게 해서 두 개 꺼내주시면 되고요. 특히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 꼭 이거 외워가 주시고 친구가 알러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he's allergic to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거든요. 주어만 바꿀 수 있으니까 꼭 이 문장 한번 지금 쓰고 큰소리를 얘기하면서 한 번 더 복습 해보세요.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듣다보면 외워지는 필수 여행영어 안녕하세요. 저는 미니멀영어 성재원입니다. 영어공부 쉽고 재미있게 할 수 있게 제가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아, 이런 상황에 쓸 수 있구나. 문장 구조는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걸 명쾌하게 이해하고 따라하다 보면 문장이 입에 착착 달라붙을 거고요. 그러면 영어로 말하는 게 너무 즐거워질 겁니다. 내가 직접 영어로 말하는 즐거움, 이거 나중에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느낄 수 있게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열 문장 같이 한번 해볼 건데요. 첫 번째 것부터 차근차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은 오늘 하루 어땠어요? 라고 하고 있죠. 저녁에 이제 일정 마치고 오셔서 거기 있는 여행객들 만났을 때 뭐 안녕하세요, 어디 가보셨어요? 다양한 얘기가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게 이겁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요? 그러면 어디 갔고 이러면서 이렇게 다양한 대화를 시작할 수 있겠죠. 물꼬를 띄기 딱 좋은 질문이에요. How was your day? How was your day?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어머니께서 오늘 하루 어땠어? 이런 식으로 질문해 주시면 학교에서 뭐라 했는데? 라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했고요. 혹은 주변 가족들 지금 만날 때도 How was your day? 오늘 하루 어땠어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간단하니까 꼭 외워서 사용해 보세요. 오늘 하루 어땠어요? How was your day? 저는 이걸 활용해서 How was the weekend? 주말은 어땠셨나요? How was the movie? 영화 어땠어? 이런 식으로 다양한 질문을 합니다. 정말 유용한 표현이에요. 두 번째는 게이트 번호가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게이트 번호가 처음에 5번이라고 했는데 변경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갑자기 방송이 막 나오는데 물론 인천공항에서 딱 들으면 한국어로 12시 대한항공 비행기 어쩌고저쩌고 게이트 번호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딱 듣고 옮길 수 있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이게 소음에 하면 잘 안 들리더라고요. 그럴 때 제 표를 이렇게 내밀면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What's the gate number? 간단하죠? What's your name? 당신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이름이 궁금할 때는 your name이라고 하면 되는데요. 우리가 궁금한 건 그 게이트 번호죠. What's the gate number? What's the gate number?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다 같이 해볼게요. 게이트 번호가 어떻게 되나요? What's the gate number? 물론 친구한테 야 너 게이트 넘버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혹은 내 것이 좀 바뀌었을 때 내밀면서 인포메이션 센터에서 할 수도 있는 질문입니다. 세 번째는 컨퍼런스 참석을 위해 왔습니다. 어떤 회의 같은 걸 참석하기 위해서 내가 온 경우에는 I'm here for a conference.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입국 심사했는데 여행으로 온 거면 I'm here for traveling. 트래블과 관련된 단어들을 얘기하면 되는데 컨퍼런스 이걸 위해서 왔다면 컨퍼런스 약간 오버해 주시면 좋습니다. 컨퍼런스라고 하는 것보다 컨퍼런스 약간 칸에 가까워요. 컨퍼런스 I'm here 저는 여기에 있는데 뭐뭇을 위하여 그것을 위하여 왔습니다. I'm here for a conference 컨퍼런스를 위해서 왔다 컨퍼런스 참석차 왔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다 같이 해볼게요. I'm here for a conference 한 번 더요. I'm here for a conference I'm here for 까지 한 다음에 여러분의 목적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다음 버스는 언제 도착하나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버스를 보내버렸는데 정말 한참이 지나도 안 오는 겁니다. 아 저 661번 타야 되는데요? 라고 하면서 버스 보여주신 다음에 언제 도착해요? What time does the next bus arrive? 네 주어를 you 당신으로 두면서 do you 라고 묻는 게 보통 일반적인데요. 가끔씩 사물이 등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the next bus 다음 버스 이게 주인공 주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do you가 아니라 does the next bus 이런 식으로 됐고요. 그리고 동사는 도착하다 arrive 다음 버스는 도착하나요? 는 does the next bus arrive?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가 궁금한 거 사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것들이 궁금하다면 가장 앞에 붙여주시면 되는데요. 언제는 when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몇 시 이렇게 시간까지 궁금하다면 what time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when what time 둘 다 언제 하는 걸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의미는 비슷한데 조금 더 구체적인 시간이 궁금하다면 what time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여기서도 what time을 사용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언제 몇 시에 버스가 도착해요? what time does the next bus arrive? 조금 어색할 수 있어요. do you는 좀 그래도 익숙한데 이게 does the next bus 사물이 들어가게 되면 좀 헷갈리거든요. 그때 우리가 반복 연습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색해도 지금하고 나중에 한번 더 만나고 또 다른 문장도 만나보고 하다 보면 이거 내가 헷갈렸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익숙하게 다가올 겁니다. 이게 운동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머리를 조금 쓰고 입을 운동하면서 손과 발이 아닌 입운동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 두 번 같이 얘기해 볼게요. what time does the next bus arrive? 한 번 더요. what time does the next bus arrive? 그렇죠. 다섯 번째입니다. 다른 방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방이 좀 마음에 안 들거나 혹은 어? 내가 예약한 걸 아우 잘못 예약했네. 혹은 다른 이유 많을 수 있겠죠. 그런 이유에서 혹시 할 수 있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볼게요. 저는 소심해서 잘 못 물어보는데 가끔씩은 물어볼 수 있거든요. 진짜 요즘에는 저 혼자만이 아니라 가족이랑 같이 가거나 친구랑 같이 가면 저만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나서서 물어보는 편입니다. Can I 제가 뭐뭐할 수 있나요? 라는 의미를 가진 정말 유용한 편이죠. 바꿀 수 있나요? 변경하다 바꾸다 change Can I change 제가 바꿀 수 있나요? 뭐로 바꾸죠? To a different room 뭐뭐로 라고 이 방향성을 나타내는 툴을 사용해서 To a 다른 방 different room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방이 마음에 안 들 때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Can I change to a different room? 그렇죠. 여기서 혹시 가능하면 제가 좀 방을 바꿀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 Can 대신 Could를 사용해주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Could I 가 아니라 Could I Could 이렇게 짧게 해주시면 되거든요. Could I 이렇게 하면 좀 더 공손하고 격식 있는 느낌 그래도 부족하다 라고 하면 끝에 Please를 붙여주셔도 괜찮아요. Could I change to a different room please? 이렇게 하면 아주 공손한 느낌이 되겠죠. 물론 뭐 다른 방이 없다. 그 방을 바꿀 수는 없다라고 하면 아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 되고 혹은 뭐 추가 금액이 얼마 있다. 이 숫자는 잘 늘리잖아요. 그러면 아 돈 내고 바꿀지 아니면 그냥 있을지 그거를 결정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일단 물어볼 수는 있겠죠. 여섯 번째는요. 각자 계산할 수 있을까요? 네. 더치페이를 하는 경우에는 내가 내고 뭐 돈 받는 것도 좀 귀찮긴 하잖아요. 그럴 땐 나눠서 이렇게 이렇게 결제할 수 있을까요? 를 물어보셔도 괜찮아요. 영어로 Can we split the bill? 그렇죠. Go Dutch 이것도 더치페이를 하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Split the bill 이것도 금액을 나눠서 내다니까 더치페이하다 각자 계산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생 때 미국 처음에 갔을 때 사촌 누나랑 같이 사촌 누나 친구들이랑 밥을 먹은 적이 있는데요. 그때 계산서를 막 10개를 가지고 오는 거 보면서 아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도 많이 하는구나 라고 신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다도 저희는 누구 한 명이 눈치 보면서 사거나 아니면 그 친구가 내고 우리 돌려받는 그 정도였기 때문에 계산서가 여러 개 주니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뭔가 좀 나눠서 낼 수 있을까요? 라고는 이런 상황에서는 Split the bill 이걸 사용해보는 겁니다. Can I 라고 하면 제가 뭐뭐 할 수 있을까? 근데 Can we 라고 하면 우리가 뭐뭐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나눠낼 수 있을까요? 이게 각자 계산할 수 있을까요? 정도의 느낌을 주죠? 다 같이 해볼게요. Can we split the bill 한 번 더요. Can we split the bill 그렇죠. 일곱 번째입니다. 다음 투어는 몇 시에 시작하나요? 이렇게 묻고요. 영어로 바꿔볼게요. What time is the next tour? 이번에는 몇 시 What time 뭐뭐인가요? Is the next tour?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동작을 나타내면 비동사가 아니라 일반 동사 do 하다 go 가다 run 달리다 이런 걸 넣었는데 이거는 그냥 다음 투어는 몇 시에 있는지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is를 사용했습니다. 물론 What time do you start the next tour? 당신은 다음 투어를 몇 시에 시작하나요? 사람을 넣는다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시면 되는데 비동사를 사용해서 간단하게 하는 것도 제가 추천해드리거든요. 이 문장을 만들어보세요. 꼭 시작하나요 라고 해서 시작하다를 넣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맞고 이게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더 간단한 방법을 일단 연습해두고 내가 이 상황에서 완벽하게 직역하지 않아도 어? 나 쓸 수 있는 거 있어. What time 을 사용해서 내가 만들어봤는데 그러면 자동으로 입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What time is the next tour? 그래서 하나씩 천천히 번역하는 게 아직 초보자의 단계라면 나중에 연습 많이 되면요. 그냥 What time is the next tour? 어? 자연스럽게 나오네? 이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완벽한 번역보다는 상황에 따른 말들 그래서 위에 한국어 문장들은 그냥 그 상황을 설명해주는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그냥 다음 투어 몇 시에요? What time is the next tour? 다음 투어가 몇 시에 시작할 수 있을까요? What time is the next tour? 한국어는 살짝씩 바꿔주셔도 좋습니다. 여덟 번째는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있나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웬만해선 여행 가면 걸어다니자 주의라서 열심히 걷는데 더운 여름에 막 4, 50분 걸으면 이거 좀 부담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 박물관 어디 있어요? 라고 물은 다음에 한 번 더 물어보죠.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있나요? Is it within walking distance? 그렇죠. It is 라고 하면 그거는 뭐뭐다 라는 의미고요. Is it 하면 질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wit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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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을 붙였죠? 이거는 어떤 장소나 시간이나 거리 같은 것들이 어디 인에 있는 거 넘지 않고 인에 있는 걸 얘기합니다. walking distance 걸어다닐 수 있는 거리가 되겠죠? 그거 인에 있나요? 그거 넘어가지 않고 있나요?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웬만한 거리라면 뭐 한 10분이면 가요? 라고 대답해 줄 건데 이게 꽤 넘어가면 당신은 그럴 수 없어요. You can't know impossible is not possible 등등의 아주 부정적인 얘기를 그거는 완벽하게 해석되지 않아도 표정이나 약간 말투로 느껴질 수도 있을 거거든요. 너무 완벽 이런 거에 치우치지 말고 일단 질문하자. 그리고 여러 가지 오감을 사용해서 듣고 그 다음 또 저와 배웠던 걸 바탕으로 또 얘기해 보고 물론 연습한 문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가 아는 게 많아져서 들리는 것도 조금씩 편해질 겁니다. Is it within walking distance? 연기 톤으로 한번 실제 상황이다 생각하면서 얘기해 볼게요. Is it within walking distance? 그렇죠. 아홉 번째입니다. 마늘에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얘기하고 있죠. 마늘을 먹으면 이렇게 되는 경우라면 I'm allergic to garlic. 알러지 이거 제 충구도 이런 알러지 있는 경우가 있는데 먹으니까 진짜 몸에서 막 일어나더라고요. 물론 개 알레르기가 있는데 개요리를 시키진 않겠죠. 하지만 샐러드를 시켰는데 이렇게 살짝씩 포함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I'm allergic to garlic. 이렇게 얘기하면 아 마늘은 빼고 드릴게요. 라고 뭘 뺄 수 있을 겁니다. 좀 불안한 경우에는 이거 얘기해 주셔도 괜찮아요. I'm allergic to 여기까지 한 번에 나올 수 있게 연습하고 뒤에 있는 거 페이너스 땅콩 알러지가 되겠고요. 시 푸드 해산물 알러지가 될 수 있고요. 여러가지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에 따라서 다양하기 때문에 다행히 저는 알레르기가 없지만 사람에 따라 정말 저는 이렇게 많은 알레르기가 있구나 라고 느낀 순간이 있거든요. 그거 영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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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 혹은 혹은 can I have 사용해서 물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할 수 있고요. 물은 a glass of water 이렇게 물 한 잔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some water some 이거 굉장히 유용한 표현이거든요. 셀 수 있는 것과 함께 사용할 수도 있고 셀 수 없는 것과 함께 사용할 수도 있어요. 좀 있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can I have some water please 물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물 좀 주실래요 이렇게 되겠죠. 나중에 some oranges some water some wine 이런 식으로 액체 some을 사용한 다음에 다 얘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재원입니다. 영어 초보자분들을 위해 정말 쉬운 여행 영어 표현을 10개 알려드릴 건데요. 초보자분들도 따라올 수 있게 정말 쉽게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문장 구조와 소리를 이해하고 표현을 배운다면 나중에 꺼내기도 쉽고요. 듣기도 편하고 그리고 이걸 활용해서 새로운 문장을 만드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저를 믿고 15분 동안 따라와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어떤 종류의 음악을 좋아하시나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과 대화할 때 만약 주제가 음악이다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What kind of music do you like? 이번에는 어떤 종류의 뭐뭐를 이걸 만들어 볼 건데요. 그게 바로 what kind of 입니다. 뒤에는 음악이니까 what kind of music 이렇게 됐겠죠. 음악이 나올 수도 있지만 어떤 종류의 와인을 좋아하세요 혹은 어떤 종류의 맥주를 원하세요 등등 단어를 바꿔서 쓸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what kind of music 뒤에는 do you like 뭐 뭐 하세요 라고 물어볼 때 우리가 do you 라고 물어볼 수 있죠. 좋아하세요 이니까 do you like 나중에 뭐 원하세요 do you want 필요하세요 do you need 이렇게 바꿔서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단 여기 있는 문장이 편하게 나올 수 있어야지 되겠죠. 다 같이 해볼게요. what kind of music do you like 길어 보이지만 두 개로 나눠서 진행해 주시면 돼요. 어떤 종류의 음악 what kind of music 좋아하세요 do you like 이걸 부드럽게 연결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좌석을 바꿀 수 있을까요 인데요. 제가 뭐 뭐 할 수 있을까요 아 뭘 하냐면 제가 좀 좌석을 바꿀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의미 단위별로 한번 떠올려 보시는 겁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느낌에서 본다면 can I change my seat 이렇게 되겠죠. 네 물론 우리 바꿀까요 뭐 서로 바꾸자고 할 때는 can we 를 사용하면 되겠지만 그냥 내 좌석만 가볍게 바꾸고 싶다. 뭐 좌석이 너무 더럽거나 이상해서 직원분한테 가서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럴 때는 can I 를 시작하는 겁니다. can I can I 그 다음에 변경하거나 바꾸다는 change 주어인 I 가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는 일단 동사부터 써주겠다. 한국말에는 동사가 제일 끝에 붙기 때문에 우리도 제일 끝에 붙이거나 아니면 까먹고 그냥 지나가거나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can I change 라고 쭉 이어서 가주세요. can I change my seat 제 좌석을 바꿀 수 있을까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다 같이 해볼까요? can I change my seat 한 번 더요. can I change my seat 좋습니다. 세 번째는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왔습니다. 라고 하고 있죠. 결혼식 때문에 해외에 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친구라면 조금 애매하지만 가족이나 친척 같은 이런 경우라면 우리가 참석을 해야겠죠. 그래서 I'm here to attend the wedding 이렇게 씁니다. 뭐뭐한 목적을 나타낼 때도 많이 사용하는 말인데요. I'm here 이라고 하면 저는 여기 있습니다 가 되고요. 뭐 하려고 여기 있습니다. 이 동사에 미래 느낌을 주기 위해서 to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attend 이런 동사 얘기할 때도 attend 라고 모두 강세를 주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뒷부분에 attend 이런 사소한 부분이 나중에 말을 못 알아 듣는 그런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단어와 문장의 강세 그리고 이 자연스러운 멜로디 부분은 항상 생각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얘기하다 보면 또 한국어 멜로디 대로 I'm here to attend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영어 멜로디 라는 거는 기억해 주세요. I'm here to attend 저는 참석하려고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요. A wedding 웨딩에 참석하기 위해 결혼식 참석자 여기 왔습니다. 라는 말이 되겠죠. 이거는 뭐 입국 신고할 때도 얘기할 수 있지만 가서 여긴 어쩐 일이세요? 미국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하면 I'm here to attend the wedding 제가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여기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말해줄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얘기해 볼까요? I'm here to attend the wedding 좋아요. 네 번째는요. 환승 해야 하나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면 너무 좋겠지만 환승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비행기로 환승하거나 버스로 환승하거나 갈아탄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거는 Do I need to transfer 바꿔타다 찬승하다는 뭐 change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transfer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동사 중에 하나입니다. 앞에는 Do I need to 를 썼는데요. need 는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뭐뭐할 필요가 있어요. 미래를 나타내는 to를 붙여서 I need to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Do I need to 둘을 앞에 붙여줬습니다. Do I need to 제가 뭐뭐할 필요가 있을까요? 뭐뭐해야 할까요? 라고 묻는 거고요. 동사인 transfer를 붙여서 환승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환승해야 하나요? Do I need to transfer? 네. 여기서 Do I have to 를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요. 그것도 괜찮은 표현입니다. Do I have to 를 하면 조금 더 제가 꼭 환승을 해야 하나요? 라는 말이 되고요. Do I need to 꼭 해야 한다는 느낌은 살짝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have to 가 더 강한 느낌 need 는 뭐뭐해야 하는데 필요하니까 해야 돼 정도로 살짝 다운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환승해야 하나요?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얘기해 볼까요? Do I need to transfer? 그렇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수건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네. 수건이 부족한 경우 있잖아요. 저도 호텔 가면 수건을 조금 많이 쓸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물어봅니다. Can I have extra towels? 이렇게 했죠. 뭔가를 사거나 받거나 얻다 라고 할 때 우리가 개똥사를 사용할 수 있고요. 특히 받다 나 얻다는 have 동사도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Can I have 물을 좀 받고 싶거나 수건을 추가로 받고 싶거나 담요를 받고 싶거나 이럴 때는 제가 뭐뭐 할 수 있을까요? 에다가 받다라는 의미를 가진 Can I have 같이 섞어주시면 되는 거죠. Can I have 여기까지 한 번에 나올 수 있도록 연습해 주시면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남은 건 뭐죠?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 여기서는 여분의 수건을 추가로 받는 게 여분의 타월이잖아요. extra towels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Can I have 라고 한 다음에 뭐가 필요하더라? 그렇지 extra towels 이렇게 툭툭 꺼내 주시면 되는 거죠. 한 번 더 해볼게요. Can I have extra towels 한 번 더요. Can I have extra towels Good job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저는 땅콩 알러지가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죠. 알러지 있으신 분들 주변에 많다 보니까 제가 영어 표현 친구들한테도 많이 알려줬는데요. 없으신 분은 편하게 가주시면 되겠지만 내가 있거나 주변에 있으면 이 표현 기억해 주시면 매우 좋습니다. I'm allergic to peanuts I'm allergic 아니고요. allergic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얘기해 주시면 돼요. I'm allergic to 저는 뭐뭐에 알러지가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주어를 바꿔서 He's allergic to 우리 아들이 만약 알러지가 있다면 얘는 알러지가 있어요. She's allergic to 딸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말해 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알러지가 있는 대상만 외워가시면 되는데요. 땅콩 알러지라고 해서 땅콩은 peanut peanut 저는 땅콩 알러지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완성되죠? I'm allergic to peanut 한 번 더 크게 해볼까요? I'm allergic to peanuts 그렇죠. 일곱 번째입니다. 다음 가능한 시간은 언제인가요? 라고 하고 있죠. 이번에 아쉽게 못 사용하거나 못 하거나 이렇게 뭔가 이용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러면 When is the next available time? 언제가 가능한 시간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겠죠. 내가 뭔가를 질문하고 싶은데 언제 시간을 물어볼 때가 보통 When인데요. 물론 더 구체적인 시각이 궁금하다면 What time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두 개는 섞어 얘기해도 크게 문제 되지 않을까? When What time 편한 거 써주시면 돼요. When is 뭐 뭐는 언제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데요. The next 다음 Available 가능한 Time 시간이 되는 거죠. 이 정도는 하나씩 꺼내주셔도 괜찮아요. The next Available Time 참고로 Available 할 때 강세는 중간에 있습니다. Available 여기다가 조금 더 신경 써서 만들어 주시면 좋아요. 연습할 때 한 120 150 정도로 팍 얘기해 주셔야지 실전에서 약간 줄어들어서 100으로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연습할 때는 Available Time 이것도 좋아요. 다음 가능한 시간은 언제인가요? 다 같이 해볼게요. When is the next Available Time 한 번 더요. When is the next Available Time 이렇게 물어보면 뭐 4시가 가능하다 그걸로 예약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대화가 이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여덟 번째는 지도에서 보여주실래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장소를 찾는데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럴 때는 가지고 온 지도를 꺼내서 여기다가 표시 좀 해주세요. 그러면 알아보기가 좀 편하잖아요. Can you show me on the map? 이렇게 볼게요. 자 이번에는 제가 뭐뭐 할 수 있을까요? 가 아니라 뭐뭐 해줄래요? 라고 부탁하고 있죠. 이럴 때는 대상이 상대방이 되니까 Can you 로 시작해 주시면 돼요. Can you 그리고 보여주다 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는 show입니다. Can you show me 저에게 보여주실래요? 한번 내볼게요. Can you show me Can you show me 그리고 어디다가 보여주냐면 지도에 보여달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온이란 전지사에 쓸 겁니다. 온은 접촉의 느낌을 가진 거죠. 그래서 책 같은 것들이 책상 위에 있다. 근데 위에 있는데 딱 접촉해서 붙어있는 거죠. 혹은 시계가 벽에 걸려있다. 이것도 벽에 접촉해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도 보여주는데 이 지도 이 지도 표면에 딱 찍어서 보여달라는 거니까 이럴 때는 온이 잘 어울려요. 그래서 on the map 지도에 보여주실래요? 라는 의미를 온을 사용해서 말해줄 수 있겠죠. 온은 접촉이다.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셔도 나중에 사용할 때 훨씬 더 편하게 꺼내실 수 있을 겁니다. 저한테 보여주실래요? 어디냐면 지도해. Can you show me on the map? 한 번 더 해볼까요? Can you show me on the map? 그렇죠? 아홉 번째는 호흡이 어렵습니다. 이 위기 상황 때 쓸 수 있는 아주 긴급상황 영어 표현인데요. 정말 숨이 잘 안 쉬어질 때 있잖아요. 저도 군대 갔을 때 몇몇 친구들이 숨이 안 쉬어지고 과호흡이 온 걸 봤거든요. 그럴 때 내 증상을 간단하게라도 말할 수 있으면 정말 도움이 되거든요. 영어로 I'm having trouble breathing 이렇게 볼게요. 여기서는 have trouble 라는 표현을 사용해 볼 건데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냥 I'm having trouble 진행형 사용해서 이렇게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 어딘지 잘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동사의 ing를 뒤에 붙여줘서 구체적인 증상을 말해줄 수 있는 거죠. breathe 이거는 숨을 쉬다 인데요. 그래서 숨을 쉬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도의 느낌으로 I'm having trouble breathing 이렇게 완성해 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긴급한 느낌으로 이거는 뭐 평안하게 I'm having trouble breathing 라고 할 수는 없겠죠. 살짝의 연기 감정이입을 해보는 겁니다. I'm having trouble breathing 이런 식으로 말이죠. 나중에 감정이입한 문장들은 훨씬 더 머릿속에 잘 떠오르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꼭 한번 해봐야겠죠.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는 공항에 어떻게 가나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공항에 가는 방법이 궁금할 때 영어로 How do I get to the airport?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거예요. 당신은 공항에 어떻게 가는지 아시나요? 공항 어디 있어요? 공항에 가는 길을 알려줄래요? 등등이 있는데 How do I get to도 길을 물어볼 때 많이 사용되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How 어떻게 do I 제가 하나요. Get to 어디어디에 도달하다. 그래서 How do I get to 제가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되는 거죠. 뒤에는 장소 넣으면 되는데요. 공항에 가고 싶다면 The airport 에어포트가 모음 A로 시작하기 때문에 더가 아니라 니처럼 발음될 수 있다 하는 것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공항에 어떻게 가나요? How do I get to the airport? 한 번 더 큰 소리로 얘기해 볼까요? How do I get to the airport? 좋습니다. 여름에 해외여행 가기 전에 우리 다양한 준비물이 있는데 영어 꼭 챙겨 가셔야겠죠? 초보자분들도 충분히 말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제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보자 맞춤으로 주어, 동사부터 하나씩 하나씩 모든 걸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께서 이 수업을 받다 보면 영어 문장 나도 충분히 만들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여기서 얼마나 오래 사셨어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바로 영어로 바꿔볼까요? How long have you lived here? 일단 How long 이 나왔는데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데 얼마나 오래 이렇게 시간의 길이가 궁금한 거예요. 그럴 때는 How long 이거를 가장 먼저 써주시면 됩니다. How long 얼마나 오래 그 다음에 Have you lived here? Have you 로 시작하는 건 현재 완료 질문이죠. 과거에서 지금까지 포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현재 완료가 잘 어울리는 거죠. 만약 예전에 살았었고 지금 살지 않는다면 현재 완료는 현재를 포함하기 때문에 어색합니다. 그래서 Have you lived here? 이렇게 묻는다면 지금도 살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죠. 얼마나 오래 여기서 사신 거예요. How long Have you lived here? 한 번 더 해볼게요. How long Have you lived here? 만약 살았었나요? 라고 과거를 물어본다면 Did you live here? 이렇게 과거를 사용하면 되고 지금도 살고 있다면 Have you lived here?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과거만 사용했다면 이제 현재 완료 질문도 한 번 섞어서 사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복도 쪽 좌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묻고 있고요. 영어로 하면 Can I have an I'll sit? Can I have an I'll sit? 라고 하면 복도 쪽 좌석을 희망한다는 건데요. 복도 좌석은 I'll sit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창문 쪽 좌석은 Window sit 이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크게 기억하기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Can I have? 를 할 수 있는데요. 물을 좀 받고 싶다거나 혹은 담요를 받고 싶다거나 이렇게 어떤 사물을 받을 때도 사용할 수 있지만 좌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할 때도 우리가 Can I have? 를 사용해 줄 수 있습니다. 제가 뭐뭐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의미를 가진 Can I 에다가 받다 Have Have는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Can I have? 이렇게 사용하면 받다라는 의미가 더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Can I have an I'll sit? 복도 좌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공항에서 물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축제 창가를 위해서 왔습니다. 어떻게 여기 오셨어요? 라고 하면 내가 정말 축제 가고 싶은 거 있으면 그 나라 갈 수 있잖아요. I'm here 축제 이름이 있으면 뭐 땡땡 페스티벌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뭐 꽃축제다 라고 하면 attend the flower 페스티벌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I'm here to는 네 이 꼭 신고할 땐 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도 정말 많이 사용하는 패턴 중에 하나인데요. I'm here 저 여기 있어요. to 뭐뭐 하려고 여기 있는 거예요. 직역하면 이렇게 되지만 뭐뭐 하기 위해 왔습니다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더 편할 거예요. I'm here to attend the festival 강세를 생각하면서 해주시면 좋은데요. to나 I'm 같은 것보다는 here attend festival 이것들이 가장 중심이 되는 핵심어이죠. 이런 거에 강세 주고 나머지는 뒤로 살짝 빼주시면서 I'm here to attend the festival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I'm here to attend the festival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는요. 티켓은 어디에서 살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고요. 다 같이 영어로 바꿔보면 where can I buy a ticket can I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where과 함께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where 어디에라는 장소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 제가 뭐뭐 할 수 있을까요? where can I 그 외에도 다양한 의문사 붙여서 얘기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으려는 how can I 언제 할 수 있으려는 when can I 이런 식으로 의문삼아 바꿔주시면 됩니다. 어디서 할 수 있죠? where can I 티켓을 구입하다 buy a ticket where can I buy a ticket 티켓 어디에서 살 수 있나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다 같이 해볼게요. where can I buy a ticket 그렇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 근처에 좋은 식당을 추천해 주시겠어요? 뭐 미리 찾아가는 방법도 있지만 저도 현지인한테 많이 물어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야지 관광객들이 가지 않은 찐맛집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영어로 can you recommend a good restaurant near here? 이렇게 볼게요. 자 이번에는 can I가 아니라 can you 네 이렇게 사용했는데요. 이거는 뭐뭐 해줄 수 있나요? 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특히 여행 가셔서 이 can I와 can you 두 가지 정말 많이 사용하죠. 제가 이것 좀 해도 될까요? 라고 할 때는 can I 해주실래요? 라고 할 때는 can you 이렇게 됩니다. recommend 추천하다 그래서 좋은 식당을 추천하면 can you recommend a good restaurant? 여기까지가 하나의 의미 단위가 될 수 있는 거죠. 뭐 식당뿐만 아니라 wine이나 beer 이런 것들을 추천해 달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저도 와인이나 뭐 맥주 같은 것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외국 나가서 아 can you recommend a good wine? 좋은 와인을 좀 추천해 주시겠어요? 뭐 좀 더 구체적으로 가면 that goes well with this. 이것과 좀 잘 어울리는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는데요. 꼭 뒤에 거 얘기하지 않고 can you recommend a good wine? 이 정도로도 충분히 물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음식 시키는지 잘 알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근처에 라고 하면 장소 표현 뒤에 넣어 주시면 되는데 near here near 근처인데 here 여기 근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굳이 좀 더 세분해서 나누면 뭐 뭐 해줄 수 있어요는 can you 좋은 식당을 추천하다는 recommend a good restaurant 여기 근처는 near here 연결해서 쭉 가면 can you recommend a good restaurant near here? 그래서 한 번에 다 되지 않으면 이렇게 나눠서 진행한 다음에 입에 익으면 다시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 아기 의자 좀 가져다 주실래요? 라고 하고 있죠. 아기들이 앉는 그 높은 의자 있잖아요. 이런 거를 요청할 때는 can we have a high chair please? baby chair이라고 해도 되지만 high chair이라고 하면 식당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높은 데 앉을 수 있는 그 의자를 가져다 줄 겁니다. I 있으신 분은 high chair 이것도 꼭 함께 기억해 주세요. can I나 can you도 괜찮지만 우리가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해서 can we have도 괜찮아요. 여러 명이 있는 경우는 can we have a high chair please? 이렇게 말해 줄 수 있겠죠. 끝에 있는 please는 좀 더 공손하게 얘기하고 싶다. 격식을 좀 갖추고 싶다고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정말 유용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다 얘기했는데 조금 그렇다라고 하면 please를 붙여주시면 돼요. 다시 해볼게요. 아기 의자 좀 가져다 주실래요? can we have a high chair please? 그렇죠. 그리고 일곱 번째는 예약을 취소해야 합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약을 취소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라는 느낌으로 I need to cancel my reservation 예약 reservation을 사용한 표현들이 많은데요. have a reservation은 예약이 되어 있는 상태를 보통 얘기하고요. make a reservation은 예약을 하다. 그리고 cancel a reservation은 예약을 취소하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는 my reservation이라고 해서 나의 예약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도 해야 합니다. 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많거든요. should를 사용하면 아 뭐뭐 하는 게 좋겠어 정도의 느낌이 되고 have to는 반드시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자주 사용하는 need to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거는 뭐뭐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어디 갔는데 일정이 안 맞아서 취소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I need to cancel my reservation 이런 식으로 필요하다라는 느낌의 need to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다 같이 문장 다시 해볼게요. I need to cancel my reservation. 그렇죠. 그 다음은 호텔을 찾고 있어요. 라고 하고 있는데요. 호텔을 예약하면 좋겠지만 예약이 안 된 경우 혹은 내가 예약한 호텔을 찾아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I'm trying to find my hotel. 내 호텔이 어딨지. 두 번째 경우에 가깝습니다. I'm trying to를 사용해서 나 지금 뭐뭐 하려고 노력 중이야. 열심히 하고 있어. 라는 말을 해줄 수 있고요. 비동사 플러스 I인지 진행형을 사용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느낌을 더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find my hotel. 내 호텔을 찾다. 그래서 그걸 찾기 위해서 노력 중이야. 열심히 찾고 있어. I'm trying to find my hotel. 저 같은 길치들 길을 잘 못 찾는 사람들은 이 표현을 달고 삽니다. 아 어딨지 분명히 여기 있던 것 같은데 골목 하나 잘못 들어와서 정말 많이 헤맨 경험이 있는데요. 그럴 때 아 뭐하고 있어? 라고 하면 I'm trying to find my hotel. 내 호텔 찾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I'm looking for my hotel. 이렇게 차다 헤맬 때는 I'm looking for를 사용해 줄 수도 있고요. 여기서는 trying to를 사용해서 또 새로운 표현을 만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열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몸에 어떤 이상이 생길 때 have 동사를 사용하는 게 가장 간편한데요. 여기서도 I think I have a fever. 이렇게 말해줬죠. 열은 fever. 그래서 I have a fever. 열이 있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I have a cold. 라고 하면 감기에 걸렸다. I have a headache. 두통이 있다. 이런 식으로 가지다. 라는 의미의 have를 사용해서 어떤 질병이 있고 질병을 가지고 있는 그 말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확실하게 열이 있다. 라고 하면 I have a fever. 그대로 들어가 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아 열이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아 뭐 온 것 같은데 제 생각엔 그래요. 이런 느낌을 좀 주고 싶다면 I think 를 가장 먼저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I have a fever. 저 열이 있어요. I think I have a fever. 열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는 거죠. 다 같이 해볼게요. I think I have a fever. 그렇죠. 마지막 열 번째는 제 짐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짐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런데 계단을 좀 올라가야 되거나 아니면 살짝 옮겨 놓거나 뭐 다양한 상황이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Can you help me with my bags?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딱 보면 아 이 짐을 잠깐 지켜달라는 거구나 옮겨달라는 거구나 좀 열어달라는 거구나 등등 알 수 있을 겁니다. 물론 확실하게 구체적인 행동을 요할 때는 그거를 얘기해 주면 되는데요. 그냥 제 짐 좀 도와주실래요? 라고 이 정도로 그냥 편안하게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럴 때는 Can you help me? 다음에 with를 사용할게요. with 대상 with my bags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 확실하지 않으니까 안 되겠어요. 라고 하면 Can you help me? 다음에 move my bags 뭐 짐을 옮기다 등등으로 얘기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아마 이런 말을 많이 들을 거예요. Can you help me with my bags? 이렇게 말이죠. with를 사용해서 표현하는 거 정말 원어민들이 좋아하는 표현이니까 꼭 연습해서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주세요. 마지막 퀴즈는 제 짐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네, 이거 나중에 짐 때문에 곤란할 때 한번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거든요. 지금 기억을 되살려서 한번 적어보시고 얘기해 보세요. 그냥 끝내는 것보다 습관화돼서 댓글 한번 딱 쓰시고 끝내시는 거 이거 되면 오늘 하루는 조금 달라지겠지만 이게 30일, 100일, 1년이 되잖아요. 정말 큰 차이가 있을 겁니다. 내가 계속해서 말하고 써본 분이랑 아닌 분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꼭 해주시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나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